발자치, 발자치, 발자치. 방 하나가 이걸로. 진짜 많아. 네, 발자치. 이야. 공격상 신분이 있는 것 같아. 우와. 입 아프다, 입 아파. 여기, 여기가 빨간색 이게 약간 한국에서 받은 건데 이게 4년 만에 다 받은 거예요. 빨간 트라픽 약간 이게. 아, 여기 진짜 이런 거 있다. 4년밖에 안 든 거죠? 4년. 네, 한국에서 4년, 4년. 그러니까 빨간 거, 빨간 거 어때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인 때 MVP를 받았어요, 제가. 정규리그 MVP랑 챔피언을. 신인 때 MVP를 받았어요, 제가. 정규리그 MVP랑 챔피언을. 신인 때? 네, 정규리그 MVP. 그 봐요. 오! 신인상, 2006년. 신인상, 2006년. 정규리그 MVP 보이죠? 이때 신인상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어? 신인상, 2006년. 2006년 같은 해 때, 같은 해 때 제가 정규리그 MVP까지 같이 받았어요. 대박. 여기 기운이 이 엄청 좋은 곳인 것 같아, 이 밤의. 시인상에다가 change. 이게 중요해요, 또 봐봐요. 뭐예요? 이게 베스트 스코어라고 써있죠? 베스트 스코어라고 써있죠? 베스트, 베스트 스코어라고 써있죠? 베스트 스코어, 베스트. 베스트 스코어, 그 사퀄가 아니라 어떤 거. 베스트 스코어. 스피커니. 베스트 스코어가 최고 득점 득점 하는 많이 한 사람, 여기 보여요. 베스트, 베스트 스코어가 최고 득점, 득점한 많이 한 사람. 여기 보여요, 베스트, 리시버. 같은 해, 같은 해. 그러니까 득점도 많이 하는데 그만큼 리시버도 잘한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공격과 수비를 공수하는 거. 그게 지금 여기로 나올 수 있죠. 이게 지금 아시아 선수권 챔피언십에서 받은 거거든요. 이런 선수가 있었나요? 사실 쉽지는 않죠, 이게. 지금 이거는 사실. 사실 쉽지는 않죠, 이게. 지금 이거는 사실, 원래는. 지금 이거는 사실, 원래는. 아까 우리가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약간의 경소. 아, 그러니까 눈이 돌아갔어, 눈이 돌아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좀 더, 좀 더. 이게 좀, 제가 또 메달을 보고 하는데. 메달을, 메달을 무슨 재고 쌓아두듯이 쌓아두시네요. 네, 그리고 상이 좀 많은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메달을 이렇게 넣어놔요, 그냥. 오케이. 우와. 이건 지퍼백에? 메달을 지퍼백에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우와. 이건 지퍼백에? 우와. 진짜 많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여기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안 보고나 싶어도 금메달 같은데? 많이 있죠? 메달 진짜 많아. 아주 그냥 지금 신나셨네요. 아니, 너무 신나여. 나는 그래도 이제 선물 그만 받아야 해요, 이제. 집에 둘 데가 없었는데? 둘 데가 없잖아요. 지금 봐봐요. 한 방을 꽉 찼는데. 상 받는 걸 스트레스 받는 사부님. 상은 이제 그만 주세요. 괜찮습니다. 받으면. 아, 진짜. 한 앞으로 밑에 보니까 한 서너 개 정도만 앞으로 받으면 된다. 큰 거. 큰 거. 하나, 둘, 셋. 도쿄올림픽 메달하고 뭐 그런 거. 아, 그거 좋죠. 상은 그만? 그만 많이 주지 마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